여기는 지금 다 만원쿠어입니다. 댄댕이 만원 2만원짜리인데 무조건 골라서 만원 야 전원 대 5천원 안녕하십니까 워커제이입니다. 오늘은 김포 대명왕에 도착했습니다. 또 어떤 수산물이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천도복숭아를 짜구로 파시네. 참외 복숭아 냄새가 그냥 가득합니다. 이제는 진짜 복숭아 이제 나오네요. 밴댕이 만원에 팔고 계시네요. 조기가 5천원 여기는 병어가 진짜 좋습니다. 색깔이 너무 좋고요. 참치가 킬로에 만원 암깨 어? 암깨인데? 킬로에 2만원 킬로에 2만원입니다. 지금 금오기가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냉동으로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젓인데? 네, 맛있어요. 와, 다 만원이네요. 이거 만원이에요? 네. 2차로. 시알이 자라서. 이거보다 이제 시알 차이로 이렇게. 시알 차이로요? 그렇죠. 그죠? 근데 맛은 똑같은데 이제 시알 차이로 가격이. 근데 이제 되게 먹으면 이것도 작아하고 이거는 호박고파고 계란찌, 김치. 이건 무춰도 먹고 크니까. 어? 여기 택배 되나보다? 네 되죠 택배 되나보나네요 신봉우젓갈 010-8980-2060 아 추젓을 아주 그냥 이게 만원 아유 좋아 요것도 만원 요거는 2만원인데 이제 씨알이 군거 좋아요 아시기 전화번호가 여기 있네 그렇죠 택배 택배가 나와요 전국 택배 가는 요것도 만원 이게 아까 2만원짜리라 그랬지? 네 2만원 요거는 물건이 진짜 좋지 이게 몇 킬로에요? 2킬로 2킬로에요? 조기 맨날 조기 이렇게 하다가 팥이 돼 요거 2만원이에요? 예 이거 3마리 더 줘 아 3마리 여기 더 주시고 해서 2만원이요? 예 맛있어 조기 2만원 이야 이제 범개도 나오네 참 이야 범계 범계는 킬로 얼마에요? 만원이야? 아 킬로에 만원입니다 어이구 꽃게가 아직까지 조금씩 보입니다 아 병어 갑오징어 킬로에 2만원 아 갑오징어 좋다 소라도 2만원 아이고 범계 이거 되게 귀엽네 아이고 추젓하고 이제 오젓 보이니까 많이들 사시는거 같습니다 많이들 사시는거 같습니다 지금 병어랑 댄댕이가 지금 철이라서 지금 댄댕이 병어 위주가 많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킬로에 만원 댄댕이 네 오천원 네 오천원짜리 밴댕이 통으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새우젓 사가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만원짜리도 있고 작은거는 2만원짜리도 있고요 4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오젓이라고 했는데 킬로에 15,000원 광성 2호고요 대명포구에 있습니다 010-7759-4492 네 4492입니다 많이들 사십니다 아 정말 만원이면 조심합니다 꽃게 다리도 킬로에 5,000원 와 얘가 많이 나오는구나 전개가 많이 나오네요 킬로에 만원 코리아 킬크랩이라고 그렇게 나는데 1킬로에 만원 여기는 지금 다 마루코러입니다 콜라 자리돔 네 킬로에 5,000원 그냥 여기 전체 만원 이면수어도 만원 다 5,000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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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도 만원입니다 아고징어 아 킬로에 만원 이야 자 여기도 킬로에 2만원 댄댕이 아이고 병원은 킬로에 지금 35,000원 꽃게는 지금 킬로 얼마에요? 4만원이에요 네 4만원 아이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랍니다 내일 올려야 되는데 아이고 요거 3만원 소라 2만원 3킬로에 2만원 제가 저번에 먹었던거 2킬로에 2만5천원짜리 예 2킬로에 2만5천원짜리 새우도 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팔고 계시구요 이야 병어가 아주 좋네요 병어 좋고 몽땅 3마리에 3마리에 1만원 아 이야 삼치 3마리에 1만원이면 진짜 너무 괜찮다 뭐 강호도 보이구요 밴댕이는 뭐 만원 뭐 5천원 다 가격이 그렇네요 아 5천원짜리 밴댕이인데 사이즈가 뭐 아주 큽니다 전복찌가 수고하나 이거 뭐야 이거는 오망동어 아 맛있어 요것도 또 나면 맛있어 올레니가 더 맛있지 올레니가 더 맛있지 올레니? 왕동어가 낫나 왕동어가 나요 아 아 초기초기 초기초기 너무 맛있어 아 전복찌가 거의 뭐 한 마리에 만원꼴이네요 대명항은 만원짜리 한장만 들고 나오시면 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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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건 5천원 야 전원대 5천원 그냥 이거 사서 5천원짜리 사서 야 전어구이 해먹어도 아 정말 큽지맙니다 아 여기 밴댕이 밴댕이 병어 또 병어 이야 이렇게 큰게야 3만원 야 키로에 3만원입니다 와 와 대명항 너무 좋네요 와 여기는 뭐 삼치 구이용 키로에 만원 와 삼치가 아니라 참치다 이거는 키로에 만원 골프다리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다 해서 2만원 이야 이게 2만원입니다 2만원 와 와 와 아구 이렇게 큰데 사이즈 진짜 얼마나 와 제 손바닥 엄청 크죠 2만원 한 마리에 만원 아 옆에 만원 다 몽땅 만원 와 얘는 뭐 광어 뭐 이명수어 얘까지 그냥 장어까지 해서 15,000원 와 강원은 자연성 강원은 지금 얼마에 파세요 사장님 오늘은 2만원 2만원씩 왔다갔다 2만원씩요 네 장어는요 그것도 2만원 아 키로당 2만원요 네 아 이 15,000원짜리 이야 한번 보세요 네 그냥 대자가 지금 15,000원 밑에다 얼음 다 이렇게 빨아놨고요 네 얼음 다 빨아놨고요 네 빨아놨고 여기서 해 바로 떠서 네 바로바로 그냥 팥습니다 와 요거는 지금 그러면 얼마에요? 요거는 만원 절대 만원씩 됩니다 아 이거 만원에 준다고요? 네 와 만원이 그냥 푸짐하네요 와 만원 이 사장님 내는 황석어가 너무 좋습니다 이야 황석어가 네 이 정도는 돼야지 황석어지 아 1kg에 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명함 받았거든요 335 네 네 김희자 사장님 10,000원짜리 010 4310 8585 네 택배 됩니다 택배 된대요 그리고 2만원짜리도 있고요 네 2만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이 사장님 병어 또 필요에 3만원씩 해가지고요 금방 잡아온 병어라고 그러시네요 네 그리고 네 2만 5천원 4만원 2만 5천원 3만원 4만원 네 와 밴댕이 너무 좋네요 네 와 여기는 지금 서해바다인데 총알 오징어 총알 오징어 1kg에 2만원에 팔고 있네요 총알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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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에 2만원 2마리 꼴뚜기 꼴뚜기 그렇게 하면 안해도 집으로 나가니까 그람쯤 하나 봐야지 병어 감치가 뭐 엄청나네요 아 그래서 지금 나가볼라 그랬는데 병어 원자오만 저번에 구독자님이 여기 밴댕이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는데 제가 상호는 생각나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제가 못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밴댕이 보이시면 여기 지금 15,000원 밴댕이 만원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밴댕이가 철이라서 택배 다 가능하시다고 하시니까 동아호거든요 그래서 010-6403-1364번입니다 동아호 보시면 더 맛있게 또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문은 아리쏘 되지만 이건 아리쏘 어머니 경호 좋은 거 구입하긴다 신안이고 여기 사기는 양촌에 살고 양촌에 사세요? 양촌에서 오셨구나 이거는 썰으면 아주 좋은 거 너무 크면 또 안 되잖아 이거는 찜해 먹으면 좋은 거 감자넣고 문화 감자넣고 찜 고향이 신안인이니까 잘 아시는구나 동사지 동사 알 들은 거 이런 거는 찜해야돼 살 얼마 안 나와 알 들은 거는 찜해야돼? 아 또 좋은 팁을 또 주시네 이번 주말에 오시면 번개 살 수 있습니다 만원 키로에 한 만원씩 하시니깐요 다 살아있죠? 아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야 너무 귀엽다 다 살아있어서요 키로에 지금 만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간재미 저기 만원씩 가지고 아무거나 골라 만원이에요 만원 뭐 다 마감 세일이라고 요것도 만원 요것도 만원 요것도 만원 원래 25,000원짜리 2만원짜리인데 무조건 골라서 만원 네 알겠습니다 봉지에 넣어주세요 네 예 하나 또 팔아줘야지 또 이야 요즘에 병어 밴댕이가 제 차례에요 네 병어 밴댕이가 끼어 있으니까 못나와 안나와 주목이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네 대명항에 오시면 이렇게 수산물도 신선하고 다양하게 푸짐하게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들 나오셔가지고 또 원하는 물건 잘 보셨다가 행복한 쇼핑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